제 3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파이프라인 구축 제 1장 파이프라인 서비스 설치 먼저 K-PAS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 구축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유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3일차 교육은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의 구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정입니다. 구축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작 전 안내해드린 환경보다 더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실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최소 사양 이상의 환경을 준비하여 실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확산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통합 배포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이프라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산라인 등과 같이 여러 공정별로 생산라인이 나열되어 있고 동시에 공정될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IT 분야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명령문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의 특수한 작업들을 병렬 처리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 기법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파이프라인화가 된다는 의미는 각 프로세스를 저장한 파일 이름들 사이를 수직선으로 분리시키면 셀이 인식하고 수직선 왼쪽 파일의 출력이 오른쪽 파일의 입력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파이프라인화가 안 된 프로세스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하여 명령어의 특정 단계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단계를 처리하는 부분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파이프라인화 된 프로세스는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되는 도중에 다른 명령어 실행을 시작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령어의 특정 단계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명령어의 다른 단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속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배포 파이프라인은 CD, 즉 지속적 배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스 컴파일 및 바이너리를 제작하고 자동화가 불가능한 테스트를 실행하여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빌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때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빌드를 여러 단계로 분리합니다. 단계 분리에 따라 수행 시간이 증가하고 단계별 검증에 따라 신뢰도 증가합니다. 각 단계는 설정에 따라 자동 수동으로 실행 가능하며 빌드 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수행도 가능합니다. 교재에서 보시는 그림은 K-Path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파이프라인 서비스 설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인프라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인증 서버인 키클락 서버, 데이터베이스인 마리아 디비, 레포지토리 서버인 하버 설치가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인프라들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배포 시에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환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배포하려면 소나 투브, 포스트 그래스 큐엘 등의 이미지를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클러스터 환경에는 클러스터의 총합이 최소 4GB 바이트의 여유 메모리를 권장합니다. 교재하단 표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설치 완료 시 아이들 상태에서의 사용, 리소스 용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설치 완료 시 컬시스턴트, 볼륨 사용 리소스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28GB 바이트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클러스터 환경에는 NFS 스토리지는 28GB 바이트의 여유 용량을 권장합니다.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환경 설정을 마친 후에는 배포 파일을 다운받아 경로에 위치시킵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Kubernetes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Workspace 폴더 내에 디플로이먼트 파일 다운로드 경로를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대시 플랫폼 폴더를 생성하여 진입합니다. 해당 폴더의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 경로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디플로이먼트 파일에 압축을 해제합니다. 디플로이먼트 파일 디렉토리는 교재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는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배포 관련 변수 및 스크립트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에는 파이프라인 이미지 파일, 차츠 폴더에는 파이프라인의 헬름 차트 파일, 밸르지 오리그 폴더에는 파이프라인의 헬름 차츠 밸류스 얌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변수를 정의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배포하기 전에 먼저 변수 값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배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컨테이너 플랫폼 CP 파이프라인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 경로로 진입합니다. CP 파이프라인 바스 셀 파일을 편집합니다. 셀 파일을 편집하는 화면으로 진입한 후 교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IP,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클래스, 호스트 도메인, 프로바이더 타입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저희 교재는 단독형 배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프로바이더 타입에서는 단독 배포를 의미하는 스탠드 언론을 입력합니다. 키클랍 기본 배포 방식은 HTTP입니다. 여기에서 인증서를 통한 HTTPS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변수 파일 내 아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VI 편집기를 통해 CP 파이프라인 바스 셀 파일을 열어 수정합니다. 키클랍 URL 값을 HTTP에서 HTTPS로 변경합니다. 도메인으로 nip.i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배포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파이프라인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배포를 위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파이프라인 관련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쿠베시티엘 개돌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리소스의 정상 배포를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 파드의 경우 노드에 바인딩되고 컨테이너 생성 후 러닝 상태로 전환되기까지 몇 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이는 화면은 리소스 조회 화면입니다. 추후에 배포된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리소스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명령어를 통해 삭제를 실행합니다. 먼저 배포된 리소스를 조회하고 리소스 삭제를 진행합니다. 언인스톨 명령어 입력 후 삭제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Y를 입력합니다. 교재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이프라인 서비스 설치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시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 파이프라인 서비스 접속 3절에서는 구축한 파이프라인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은 교재에 있는 주소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때 중괄호안의 마스터 노드 IP 값은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퍼블릭 IP 값을 입력합니다. 파이프라인 계정 초기 정보는 아래 명령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정 정보를 확인한 후 초기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4절 파이프라인 서비스 활용 4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F1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에는 교재의 표와 같이 사용자 관리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관리, 품질 관리, 스테이징 관리 5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는 사용자 대시보드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 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메뉴에서는 파이프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파이프라인 등록, 목록 및 상세 조회, 삭제, 참여자 권한 등의 기능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이프라인 관리 메뉴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접속 정보를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정보 관리 페이지와 컨테이너 플랫폼 배포 파이프라인에서 수행되는 잡의 실행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잡감사 추적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 품질 관리 메뉴에서는 품질 이슈, 코딩 규칙, 품질 프로파일, 품질 데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징 관리 메뉴에서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 정보를 관리하는 환경 정보 관리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파이프라인 서비스 활용 방법은 교재에 있는 GitHub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제3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파이프라인 구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소스 컨트롤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소스 컨트롤V , 제4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저4장 컨테이너 플랫폼 CICD 소스 컨트롤 CICD 소스 컨트롤 CICD COP350 제4장 컨디 duplic 예정된 화가 uit폼 CICD 후 제4장 컨트롤 CICD 소스 컨트롤 CICD로 제4장 컨 ありがとう Dunkingged CICD увелич 기اض 사례 TOD olabilir